오늘은 한국식 K결혼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자친구와 결혼할 때 기본적으로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9만 명의 한국 여자가 평가한 여친이 100해달라는데 맞아? 라는 글을 봐보겠습니다. 사귄 지 1년이고 결혼 이야기 오가는 33, 31 커플이야. 근데 여자친구가 은근 프로포즈하는데 명품백 사진을 보여주면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원하더라고. 집도 사고 지금 돈 나갈 일 많고 백도 여러 개 있는데 완전 멀쩡히 가지고 다니거든. 여친이 아직 어려서 그런가 싶다가도 2년 전에는 안 그랬고 20대 때 안 그랬는데 갑자기 저러더라. 많이 고민된다 그냥 쿨하게 사주는 게 나을까? 지금 안 사주고 시간 끈 지 한 달째인데 두어 번 이야기 나왔어. 이런 고민 경험 있는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라는 이 글에는 564개의 비추천이 박혀있는 걸 보실 수 있죠. 9만 명의 한국 여성들은 300짜리 가방 사줄 돈도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명품백 300만 원이면 존나 싼 거고 요즘 500, 600짜리 들고 다닌다 돈이 없거나 짠돌이구나 싶네. 300만 원짜리 가방이면 솔직히 이쁜 것도 없는데 그냥 명품백 하나 가지고 싶나 보다 그게 아까우면 결혼 왜 해.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께서는 자기 일마냥 저렇게 열부를 내면서 명품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저런 3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의 원가는 고작 해봐야 8만 원짜리이고. 명품이라고 지랄지랄을 해도 그건 명품이 아니라 중국 노동자들이 만든 가방일 뿐인 겁니다. 결국 명품 사업이라는 건 여성들의 허용심을 먹고 살아가는 사업인 건데. 기괴하게도 그녀들은 일생에 한 번쯤은 아무 쓸모 없이 비싸기만 한 가방을 구매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서 밤낮 없이 공장을 가동해서 만든 가방의 원가는. 끼케봐야 8만 원이지만 한국 여성들은 그걸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385만 원에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프로포즈 할 때 가방 받고 싶어하는 게 조금 과한 거야. 프로포즈 받을 때 샤넬백이랑 야경 보이는 레스토랑 야경 보이는 호텔에서 받고 싶다 했어. 근데 남자는 명품백 살 돈으로 집에 돈 보태는 게 맞다고 하더라. 이런 싸움하고 정이 털려서 짜증나. 라는 한국 여성을 봅시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싶다 말해서 400짜리 목걸이 받았고 내 주변도 가방 반지 받고 결혼했어. 라고 기괴한 한국식 김치 문화가 당연하다 말하는 여성들. 나도 가방 받았고 내 주변도 흔하게 받았고 명품백을 무조건 한국 여성에게 바쳐야 한다. 진심디올은 기본으로 다 받고 루이비통의 샤넬 클미 같은 거 다 받고 결혼해.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300짜리 가방은 진짜 없어 보임 그리고 프로포즈용 가방도 이렇게 구구절절 사주기 싫다 하면 결혼하고 나서는 어떨지 뻔히 보임. 이라고 말하면서 300만원짜리 하등 쓸모없는 가방도 구매하면 없어 보인다고 더 비싼 걸 받으라고 하는 여자들. 이게 놀랍게도 여성들의 기본적인 평균 마인드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진짜 뻥 안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들 싸그리 모아놓고 본심을 말하라고 하면 300짜리 가방 받았다고 하면 그런 그지같은 결혼 왜 하냐고 한마디씩 본심을 내비칠게 분명합니다. 그걸 현실에서 말하면 김치 취급받으니까 조심스러운 건데 본심은 샤넬백 받아서 허버허버 인스타에 자랑할 생각밖에 없는 게 팩트이죠. 프로포즈인데 천만원짜리 가방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프로포즈 선물 가성비 따지네. 라는 저 여자들의 모습. 다시 말하지만 그 가방들은 원가 8만원짜리 가방입니다. 여자들의 허영심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가치를 가진 가방을 구매해줘야 하는 남자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정말. 오늘 저는 기괴한 여성들의 프로포즈 문화를 알아봤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남들에게 샤넬백을 과시하는 여자가 아닌 모은 돈이 많은 통장을 과시하는 여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한국 여자들 김치집 밝혀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일생에 한 번뿐이니까 샤넬백 사줘라고 말하는데 그러는 너는 일생에 한 번뿐인 첫 경험을 왜 다른 남자에게 줬냐.